테란 테란함 토스 대 테란존 갑니다 테란존 기대해볼께 아직 여유가 있는 상대입니다 테란전은 안짓마다 이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야구를 안봐요 굳지는 않습니다 기대되네 테란전은 절대 안진다고 하네요 상대가 어떤 빌드로 가볼까 일단 정차를 가겠습니다 오! 야 좀 빠르다 이러면은 약간 빌드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동기님 감사합니다 이동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동기님 또 2,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이동기 화이팅 가스 한번 파주고요 질럿이 올 것 같은데 이러면은 많이 찍어주겠습니다 은행정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은행정희님 감사합니다 아뇨 거기는 가지 않습니다 자 저의 행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네요 자 질럿지르기 한번 오죠 이거 한번 잘 수비를 해주고요 서로 이제 같이 리페어 들어갈 예정 어 넥서스를 먼저 올려준다고? 넥토리앗고 올려준거고요 어 어 어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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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막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여기까지 그를 좀 분리다 싸워주면서 어 어? 두 마리네? 자 깔끔하게 잘 싸워주고 있죠 덩크 한번 지워볼까요? 누가 멀티 먼저 먹으래요? 누가 멀티 먼저 먹으래요? 혼나야지 툭 박혔으니까 이거 지워야겠다 어쩔 수 없이 네 에스시비 두 마리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맞다간다 어? 질럿이 나왔는데? 잠깐만 화이팅! 이런식으로 맞다갔다 잘 해줄거고요 에스시비 나가는게 의미가 없어졌네 이러면 에스시비 준비 완료 자 에스시비 준비 완료 저 포르그 한번 잡아 주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딸자리 어때? 요거는 근데 뭐야? 앱이 이상한데? 아닌가? 내가 잘못 클릭했나? 잘못 클릭했나본데? 여섯씨를 클릭했는데 안가지길래 다지네요 마인 제거 한번 해주겠습니다 마인 깔고 들어가버리기 그냥 들어가볼까? 아 자 여기 하나도 여기도 일단은 좀 깔아주겠습니다 하나씩 겹치기마인 한번 들어가볼까? 아하하하하하 원샷 원킬 좋아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마인 깔아두기 오 파업 됐나본데 마인 제거 한번 해볼까 이겸마인 이번에 여기는 자 엠베아나 지호적으로 할거구요 시즈모드 준비도 천천히 해주겠습니다 마인 깔아주면서 트리플이 상당히 빠르단 말이에요 마인 트리플 빌드기 때문에 상당히 좋구요 시약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엠베아 여기 오시겠다 그러면 여기가 민튼이 있겠지요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러면 옥저버 털이 올라갔습니다 옥드라라는 거구요 터렛 한번 나머지게 둘러줄게요 제 본진은 뭐하는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절대 원팩 트리플이라 일단은 기본적인 병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수비는 잘 해줘야 합니다 터렛 공사를 터렛 공사를 밀봉 밀봉 육저버 도 일단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봉을 잘 해줬단 말이구요 자 여기가 버프를 한번 지어주면서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들어오는 건 좀 힘들긴 할거야 근데 차례가 한번 지어주도록 할거구요 자 옆구리로 한번 돌아오나요 상대가 아카데미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여기 자 터렛 해주고 가스 한번 파줄거구요 바이오닉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줄 예정 그전에 팩토리가 하나기 때문에 수비를 잘 해주기는 해야 합니다 자 1분 잘 찍어놓구요 사포트 이제 배럭을 슬슬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어제리트 울릴거구요 완전 지상군 바이오닉 들어갈 예정 드랍쉽을 한번 쓰면서 힘들면서 갈게요 바이오닉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랍쉽 한 마리만 써주자고 배럭스는 한 8배럭 9배럭 까지는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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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져 10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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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속옷이네요 속옷 약간 게릴라식으로 한번 해줘야겠는데 이거 펴주면서 까비 하나씩 짤짤이 웃습니다 이 정도의 견제 까비 견제 한번 들어가볼까 리버가 좀 거슬리긴 한데 파이어배소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견제 위주로 한번 해주면서요 아이고 단박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원래 멀티 있나 멀티는 없고요 자 자원 견제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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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자 시원한 견제 파이어백 견제입니다 엑소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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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하면은 빠르게 날아가요 강력한 점사 야 이거 파이어백 드랍에 날아가겠는데 파이어백이 건물도 은근히 잘 부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이어백에 일단은 당황을 했다는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거 본진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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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백업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건가 자 셔틀밖에 없죠 하이템플러 나와요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제거해야겠다 흥이 좀 많은데 자 일단은 파이어백에 그 하이템플러 개체수를 좀 잘 줄여주도록 할거구요 다시 한번 견제 들어갑니다 슬슬 이제 공격을 해볼까 파이어백 엔디를 여기다가 다 찍어줄게요 파이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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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리버가 옆였네 잠깐만 이거만 잡아주면 어떻게든 잡아주면 괜찮긴 한데 자 아이 모르겠다 그냥 어택당하자 너무 많아 트랍시바나 가면서 어택당할게요 신경 못쓰게 하면서 자 여기 막아주려고 하고 있죠 파이로스 좀 껴는데 너무 귀엽다 템프 좀 꺼내주면서 잘 못싸워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수습 한번 해주자 수습 네 여기 왔구요 여기도 좀 잘 털어주고 있습니다 살짝 수습이 덜 되가지고 수습을 하고 갈게요 너무 일단은 갈무리가 좀 안되어있긴 했어 자 이걸로 이제 가겠습니다 한개의 파이어벳에 정신없이 휘둘리고 있거든요 파이브의 무한 예약 멀티도 좀 한번 잘 먹어주겠습니다 이 군 잘 뿌려주면서요 자 시원하게 한번 싸워볼까요 그럼 리버도 있기는 한데 그냥 수량으로 들어갑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누가 더 스캐럭도 돈이에요 아까처럼 시원하게 리버가 단독 리버만으로 이제 한계는 있다고 하고 해낸전 안진다네 어 하하하하 자 리버도 일단은 거의 잡았 뛰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결국에 잡았죠 하하 하가 단단히 났습니다 상대 파이어벳에 여기도 멀티 먹어주면서 스캔 오 멀티 여기도 먹었네 여기에 전화해서 불좀 꺼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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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이 너무 많이 났어 지금 자 그대로 한번 갑시다 시원하게 리버가 또 있단 말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 멀티도 이제 다 마무리를 해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렇게 또 GG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번에 뭐하지 week 하하하하 하하하 mi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